사시미 병어입니다. 병어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시미 병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리나 200g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갈치 풀치입니다. 풀치는 가장 작은 갈치를 말하는데요. 정말 오늘도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풀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띠먹갈치 가져왔습니다. 두띠먹갈치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가져왔고요. 두띠먹갈치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갈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중대먹갈치 가져왔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중대먹갈치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보시냐면 오미특대먹갈치입니다. 다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오미특대먹갈치고요. 안강망파에서 좁은 오미특대먹갈치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사이즈 3위왕특대인데요. 3위특대먹갈치도 사이즈가 크고 좋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거 원하시는 분들 3위특대먹갈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산미갈치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크고 싱싱한 걸 알 수가 있고요. 3위왕특대먹포먹갈치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목포먹갈치 안강망파입니다.